오늘 우리 성가들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경 읽어주신 우리 장로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함께 은하여 주실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눈과 신약의 눈입니다 구약의 눈, 신약의 눈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잘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 이 시대상들을 성경에 나오는 각 시대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여러 가지 시대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6천년입니다 구약을 눌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현재까지의 시대를 신학자들은 또 성령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때를 구분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2021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2021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방금 율법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얘기해놓고 다시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때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로 보는 그 시간으로 구분지은 율법, 은혜, 성령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말씀을 증거하거나 공부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때의 구분은 물리적 시간으로 나눈 것과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 떨어졌다 무인도 뚝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21세기 첨단 문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무인도에 어떻게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실제 생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러느냐 하면 예능 프로 중에 혹시 정글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사람이 정글 오지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거기서 그래서 완전 자연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불도 가스라이터 그런 게 없어요 불을 내가 피워야 돼 불을 만들어서 그러면 나무에다 지푸라기 해가지고 막 돌려가 마찰료를 이용해가지고 연기가 찌끔찌끔 나고 불이 붙고 또 실패하다가 한 두 시간 걸려요 불 피우는데 두 시간 걸려요 그리고 집도 없잖아요 나무 꺾어다가 나무 가지로 기둥 세우고 거기에 바나나 잎을 덮어가지고 비피할 수 있는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작진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만 줘요 칼이라든지 그런 거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작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나가 물고기를 잡고 또 한 팀은 다니면서 근처에 어떤 과일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채취를 하고 그렇게 팀들 나눠가지고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사냥을 못하고 물고기를 못 잡는다 그럼 쫄쫄 굶은 거예요 그냥 굶은 거 그걸 보면서 문득 만약에 내가 저런 야생 정글이나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를 자 그러면은 불은 피울 수 있을까요? 불은 피울 수 있겠지 봉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불은 피울 거예요 자 물고기 잡는 거 할 수 있겠죠 나뭇가지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물고기 잡는 거 과일 채취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양초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양초 그건 제가 못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횃불은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들고 다니잖아요 횃불은 만들 수 있을까 할 때에 이건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뭐 송진이나 뭐 묻혀서 이렇게 불 붙이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보면은 그리고 주변에 뭐 철광석이나 뭐 구리광산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도 저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철을 추출하고 청동을 추출하고 구리 추출하는지 모르니까 있어도 못 써요 그죠? 그릇은 있어야 돼 그릇 그릇은 어떻게 만드느냐 유리? 어떻게 만들어요 유리를 그죠? 플라스틱? 아유 꿈같은 얘기죠 그릇을 만든다 제일 쉬운 게 진흙으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햇빛에 말려보거나 아니면은 불가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굽겠죠 그리고 뭐 유약을 거기다 바르면은 좀 더 맨들맨들하고 좋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약은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면 진흙으로 말려서 불에 구워서 쓰겠죠 가만히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은 신석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수준도 안 돼요 아마 이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거의 우리가 비슷할 거예요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기술들이 누군가가 제공해 준 것들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거나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쓸 줄 알고 그걸 소비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컴퓨터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스마트폰도 쓸 줄은 알지만 이것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이처럼 성경 6천년 역사예요 우리 앞선 수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같이 다 닦아 놓은 길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영적 거인들이 이렇게 쌓아 놓은 정말 그분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부터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쌓아 놓은 그분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 그분들이 핏담으로 정말 기도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라도 깨닫기 위해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값도 없이 거저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는 분은 과연 내 때는 어디냐 두 번째로 구약의 눈과 신약의 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눈, 신약의 눈 구약의 눈, 신약의 눈인데 테레비에 보면 하우스를 찾는 헌팅하는, 집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몇백만 불짜리 집 보여주고 궁궐 같은 그런 집도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집을 보면서 야, 저 집에 살면 좋겠다 넓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볼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우, 저 큰 집을 언제다 청소하나 그렇죠? 어, 저거 청소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거기 보면 창문이 크잖아요 창문 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은 동화 속 집 갔다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데 엄마는 볼 때 야, 창문 크면 여름에 덥겠다 겨울에는 춥겠다 야, 에어컨값, 히터값, 전기세 많이 나오겠는데 그 생각 들죠 자, 같은 집을 보면서도 시각이 달라요 성경을 볼 때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나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198 때 홍해 도화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눈으로 그 구약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정말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의 기적, 큰 기적 영화 쉽게 해서 막 스펙터클하게 그냥 쫙 물벽이 생기고 뭐하고 대장관이죠 그게 구약 차원의 눈이에요 신약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할 때에 아, 지금 세례받는 중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침내 교회에서 보면 침내 받을 때 큰 통, 욕탕 같은 데 들어가서 온 몸이 물 속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갔다가 쫙 나와요 이렇게 물을 잠겼다가 수면위로 쫙 올라오듯이 홍해라고 하는 그 세상 바다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믿음의 행렬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밑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그것이 신약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고른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볼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 홍해바다 이것이 단지 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넌 것이 아니라 세례구나 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사건 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인 아 구약을 볼 때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새로운 신약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도바울은 홍해 도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 당시 때에 이런 해석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과연 누가 이걸 이해하겠으냐 누가 그걸 옳다고 용납하겠냐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구절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용했습니다 단 한 줄 씌워져 있어요 단 한 줄 그리고 이 율법에 특이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기 율법 조항에서 말하는 소는 글자 그대로 소예요 타장마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한테 일만 시켜놓고 야박하게 그 입에도 망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지 말고 소가 배고프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이삭 조금 아까워가지고 소한테 그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율법을 착실히 준수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타장마당마다 전부 다 소 입에 망을 다 걷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와울은 이 율법 또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음메 음메하는 그 소 배고플까봐 그런 율법을 정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율법은 일하는 자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 즉 복음을 위해서 소같이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율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릉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나 너희들 우리들을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즉 과거 옛날 옛적의 그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게 바로 구약의 눈과 신약의 눈입니다 방금 이러한 사도바올의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전도행 보내면서 마태봄 10장에 보면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제자들한테 아예 전대 지갑 자체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는 그 집에서 먹어 일꾼들이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가서 거기서 제공 받아 괜찮아 라고 지갑 자체를 안 줬어요 아예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먹으래요? 가서 거기서 먹으래요 너 일했잖아 그럼 일한 대로 너 먹어 사도바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신명기 25장 4절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기반한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적 시각 이것의 문을 연 첫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에요 똑같은 구약을 보되 이러한 신학적 관점의 눈을 가지고 본 해석을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유한복음 1장 35, 36절 말씀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멀쩡하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래 양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저기 양간다 양간다 그럼 두 제자한테 얘기했죠 그럼 두 제자가 딱 볼 때 양이 어딨어요 양이 제자 눈에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양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더 나아가 그 양이 어떤 양이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래요? 그 어깨에다가 세상의 모든 데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래요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양으로 죄를 걸머진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양들이 많이 받쳐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양을 끌고 가가지고 양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얘한테 전가가 돼요 양한테 그리고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의 흠이 없는 것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나한테 그래서 맞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와 이 양의 흠없음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뒤집어쓴 이 양이 나 대신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려가면서 여태껏 양 그러면은 아 메 하는 그 양으로만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그 양이 구약에 숱하게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제사들이었던 불태웠던 그 양이 곧 예수야 예수 신약적 눈을 띄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큰 세 번째로 구약 사람이 예수를 죽인다 구약 사람이 예수를 죽인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양이 너희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잖아 근데 구약의 그 수많은 양들은 그건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다 뒤집어쓰고 죽을 것의 예표야 비유야 그림자야 그리고 지금 이 예수야말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외칠 때 누가 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깨달았어요 오로지 머릿속에 양 그러면은 그냥 매하는 그 양만 박혀있는 구약적 머리에 과연 이 말씀이 들어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느냐 구약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죠 분명히 구약성경을 잘 아는 수준이 아니라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대요 뭘 알지 못하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뜻을 몰라요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감춰진 뜻은 구약에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구약 안에서는 절대 안 풀려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적 눈이 열리고 사고가 깨쳐야만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백년가도 천년가도 양은 매의 양이고 소는 은매의 소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성경의 까막눈이라서 예수님을 잡아죽인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까막눈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에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돼 우리도 소경인가 그리고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소경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는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달달달 외우는 성경 무식자 매일 성경 읽는 까막눈 바리세인들 우리가 구수사 시리즈 국원에서 성막 공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성막에 보면 사방으로 하얗게 세마포 포장들이 쳐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기둥역하라는 말뚝들이 있고 또 성막 입구 있고 노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등대 진설병상 분양단 언약계 휘장 우리 눈에 그게 뭘로 보이세요 그게 뭘로 보이냐고 묻는 것이 사실은 의아한 거예요 말뚝이 말뚝이고 문이 문이고 번제단이 번제단이지 휘장은 커튼이고 그죠 그게 뭘로 보이냐니 근데 히브리스 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스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에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땅 위에 세운 그 성막은 그림자래요 모형이래요 모형이래요 그쵸?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래요 무언가를 알려주고 무언가를 게시해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들 하나하나마다 심지어 작은 짝대기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예수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래서 해석해놓은 것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19장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천지 누가 모세 성막에 쳐놓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커튼이라고 생각했지 아 커튼 쳐져 있구나 성막 휘장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육체가 저렇게 찢기면서 이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리겠구나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죠 그 찢어진 자리에서 피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실제 성소의 휘장도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 27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성체가 찢어지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뭐예요 휘장도 찢었대요 휘장이 그동안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 휘장으로 꽉 막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이었고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말미암아 비로소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뒤집혀야지만 천지개벽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천지개벽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모세 장막성전 안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지 이야 이거는 절대 구약의 눈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백년 천년 가도 어림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를 들었죠 살고 있기는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 실제 육체적 생존 능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 이러한 예에 비추어서 과연 내 신앙의 때 내 영적 수준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경을 외우고 다녔던 소경 바리세인들 새 시대에 태양이 떠오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구약에 구약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떤 시각과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양은 양이요 소는 소요 염소는 염소요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는 나무로 반석은 돌이고 방주는 배고 홍해는 바다고 광야는 그냥 사막이고 에든동산 그러면은 그냥 유토피아 낙원이고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제발 너의 눈에 덮여있는 수건 좀 걷어 치워 언제까지 그거 쓰고 성경 볼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 쓰고 뭐가 보이니 그러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 사도바울이 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뉴욕에 방문하셨을 때에 어떤 장로님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마침 친교실 같은데 사람 많이 없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나봐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올라오고 지나가시다가 성경을 읽고 계신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경 보면 뭐하니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래요 성경 보면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다 이 분이 아니 평소에 성경 안 읽는다고 그렇게 어통치고 야단치고 성경 매일 목사는 적어도 20장 읽어야 되고 뭐하여 그렇게 성경 읽는 걸 강조하신 분이 성경 보면 뭐하니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 볼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근데 나중에 깨달으신 게 이거예요 사도바울이 한 것처럼 수건 뒤집어 쓰고 보면 뭐가 보이니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요 성경 보면 뭐 보이니 다시 말하면 내 얼굴에 내 눈에 아직까지 뭐예요 수건이 두꺼운 수건이 쓰여져 있구나 이거 빨리 벗어야겠구나 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께 다른 거예요 자 고린도구서 3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구서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죠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건을 어떻게 벗느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누구한테 너희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 수건을 빨리 벗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내 얼굴에 수건이 덮여있다고 그것도 모르겠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대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뀐대요 자 고른조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메 그랬죠 수건을 벗고 났더니 뭐가 보여요 주의 영광을 보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대요 내가 변화가 된대요 내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아무미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봐야지 되도록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또 뭐예요 그 모습처럼 나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요만한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또 더 큰 영광이 또 더 큰 영광으로 점점점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수건 벗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게 자 골롯에서 3장 9절 10절 말씀해 볼게요 골롯에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가 서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아니 아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죠 그 창조하신 형상을 내가 입어가지고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뭐예요 새롭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홍해 도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세례를 볼 수가 있고 돌덩이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음메 음메하는 그 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금을 일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걸 볼 수가 있고 번제단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세 장막성전에 참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모습을 솜털 하나하나까지 뭐예요 그 기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까지 뭐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수건을 벗게 되면 신약적 눈이 뜨이게 되면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는 구약이 신약이에요 이해 되세요? 분명히 보기는 구약을 보는데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신약이야다 보금서고 가스펠이에요 개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작은 책을 주워서 먹게 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작은 책을 먹게 한 게 그냥 공짜로 줘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먹었지? 소화시켰지? 그러면 뭐예요? 주어진 명령이 예언하라 근데 전혀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볼 때에 사도바울이 다메석도상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인다고 공무소 들고 하고 있었죠? 공무소 들고 그러다가 다메석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눈이 확 멀었죠? 3일 동안 눈먼 가운데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사울아 뭐하라 눈떠라 봐라 보긴 보는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뭐예요?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 그때에 그 사울의 눈에서 뭐가 확 벗겨졌어요 뭐가 그렇죠 비늘이 비늘이 아까는 수건으로 얘기했던 그 수건이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게 다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이 글자를 요새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 많은 할머니 시대에는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못하고 근데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을 깨쳐가지고 딱 세상을 보니까 다 빛나더래 모든 간판 있죠 지나가면서 무슨 상해 무슨 뭐 무슨 베이커리 뭐 떡지 뭐 그렇게 어떻게 어쩜 그렇게 보석이 박혀있대요 글자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다 빛나더래요 제가 어렸을 때 글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글자가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건을 벗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신약적 눈이 열려서 떠보니까 성령 전체가 다 뭐예요? 온통온통 온통 다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라는 보석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아라리 아라리 그냥 비옥하게 박혀있는 거예요 박혀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야 내가 이걸 이전에는 어떻게 이걸 하나도 안 보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 보였던 게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신약의 눈이 띄게 되면 그러니 사도바울처럼 다시 본 사람이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못 보는 자들에게 아직 수건이 덮여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보라 이 말씀이 어떤 개념인지 좀 감이 오세요 다시 보라 성경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받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봤다 이야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지? 라고 했으면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셔야 돼요 예언을 하게 되면 또 보여요 또 증거하세요 그래서 퍼주고 퍼주고 퍼주면 또 생기고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해서 그냥 꼭 가지고만 있으면 있는 것도 뭐예요?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 속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늘풍동상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원근 각처 정말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존존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기쁨만 드리는 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산 제물로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저희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구약의 눈과 또한 신약의 눈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왜 은인지 왜 사랑인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구속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보되 그 속에 속까지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직접 저희들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설명해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마침내는 그것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저희 눈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그 뜻을 살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속에 아랄이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아를 다 찾아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 말씀을 바다 싸움에 이제는 나가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내가 이 사명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도와주시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말의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데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늙은 동상교회에 주어진 사명 또한 이것인 줄 믿사움에 정말 이 말씀을 높이 들고 이 빛을 온 열방에 정말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간에 흑암 속에서 빛을 찾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하신 예수 교수 맡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